비는 모두 그치고 하늘만 잔뜩 흐려있습니다. 한낮엔 서울이 21도, 광주가 2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3도에서 5도가량 올라서 야외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또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과 전북 지역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강원 영동 지역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21도, 광주가 20도, 대구가 18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내륙과 상관은 서리가 내리고 물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차가운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